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럼 마스터 100번 과요의 조우용훈입니다. 오늘이 수능 시험 날이라서 날씨가 되게 추워요. 저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 저는 항상 사기절 반팔을 입고 있거든요. 열이 많아서. 수능 날만 되면 되게 날이 춥죠. 오늘도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탐탐패릿인데 오늘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탐탐패릿. 이때까지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노래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조금만 있다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도 마찬가지로 워밍업. 오늘은 워밍업 6번을 해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 한 손은 똑같게. 이때까지 배운 워밍업들을 조금 섞어놓은 거예요. 항상 한 손은 똑같게. 학부 보이시죠? 학부에. 오른손을 4번 칠 동안에 왼손에 한번만 딱딱하죠. 딴따다단단. 딴따다단단. 왼손은 마찬가지. 딴따다단. 딴따다단단. 수업 진도가 이제 조금씩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저희들 또 레벨이 조금씩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수업 진도 조금씩 빠를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딴따다단. 얼얼엘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해볼게요. 1, 2,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조금 더 빨리 하면 1, 2, 3, and, 4, and. 1 & 2 & 3 & 4 & 1 & 2 & 3 & 4 & 손을 습관적으로 일단 기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계속 TV 볼 때나 TV 볼 때만 하면 되겠네요. 그냥 스틱 없이 그냥 다리에 대고 1 & 2 & 3 & 4 & 그냥 기계적으로 1 & 2 & 3 & 4 & 1 & 2 & 3 & 4 & 이렇게 TV 볼 때는 뭐 하든지 가나요? 그냥 손이 자유로우면 그냥 계속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실전으로 쓰일 탐탐 피린. 어떻게 하냐면요. 점심 안에 보면은 넷째 마디에 항상 피린이 들어갔죠. 팔빛에 피린. 안에 그냥 8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4개 중에서. 여기 4개 중에서. 좀 전에 또 실수했죠. 이거를 내려고 치고.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악보 없이 절대 악보 없이. 그냥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봐요. 잘 보세요. 1, 2, 3, 4. 2,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서. 일단 8개만 9개만 집어넣어 봐요. 피린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은. 아마 멀체 할 것인가 떠오를까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그냥 8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항상 넷째 마디에 이렇게만. 아시겠죠? 항상 넷째 마디에. 박자 세 할리는 거랑. 마디수 세 할리는 거랑.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것도 거의 습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뭐 노래 듣다 보면은. 프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자를 안 세워도.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아 언제쯤 나오겠다. 이런 감이 와요. 아직 저희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디수 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음악도 많이 듣고. 자 이제 노래하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느린 노래. 이때까지 동료 이런 거 많이 했죠. 오늘은 두 가지 노래를 해 볼 건데요. 마이웨이랑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조금 수준이 올라갔죠. 마이웨 일단 느린 노래죠. 항상 네 마디씩 끊어서. 네 마디씩 끊어서.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처음에 간주가 나오면은. 드럼을 일단 치지 마시고. 그냥 하이에스로 박자만 맞춰주세요. 이런 거를 인트로라고 하거든요. 인트로. 처음에는 그냥 박자만. 이런 식으로. 직 직 직 직 직.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그냥 하이에스로 박자만 맞춰주시다가. 이제 악보 보고. 직 직. 아시겠죠. 처음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도 많이 쳐요. 인트로는 그냥 박자만 맞춰주시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뭐. 하나 둘 셋 넷. 공방. 이런 거 빠른 노래 할 때. 느린 노래 할 때는. 보통 앞에 드럼을 바로 연주해 버리면은. 조금 나중에 분위기가 딱 올라갔을 때. 아무튼 느낌이 안 살아요. 이렇게도 한번 해 보시고. 예.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해보시고. 넷 마디째. 항상. 띄린. 넷 마디째. 해 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시작. And now. The end is near. 둘 둘 셋 넷. So I face. 둘 셋 넷.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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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4마디 8마디 섞어서 제가 해볼게요 4마디 할 때도 있고 8마디 할 때도 있고 시작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작이 아니라도 좋아요 동작이 아니라도 좋아요 다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장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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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